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숙칭 그 민주화 전향이라는 그 방법으로 꽤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연대라든가 이대 등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이 포함이 되었으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까지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그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업이라든가 입시 관련해가지고는 공정한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비판이 꽤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너무 과다한 혜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으며 이를 두고 셀프수혜, 중복수혜라는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제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여기에 지금 추가로 취업이라든가 교육, 대출 등의 혜택도 주자는 게 골자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스스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더군다나 해당 법안의 발의자 중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현재 사기라든가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까지도 끼어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해당 법안의 진정성이라든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장기표씨의 인터뷰로 보면 현재 직권 세력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영원한 제야로 평가받고 있고 이 민주화운동의 대부 장기표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번 정권의 그 민주화운동 세력의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표씨는 현재 직권 세력이 민주화운동 관련해가지고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했는데 현재 직권 세력이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 경력인데 이거를 컴플렉스라고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표씨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투쟁한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없지만 변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한 민주화운동가로 보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는 과도하게 독재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자신은 투사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장기표씨가 이번에 이야기한 거 말고도 그동안 꽤나 많이 지적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에서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사실 거리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민주화운동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사실 좀 꽤나 많이 나왔었죠. 이 때문에 현 정권에 집권하고 있는 이 민주화 세력을 두고 강남자파라든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인물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또한 장기표씨는 오래전부터 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판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장기표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등 자신들이 비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왔고 또 보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보상이 아니라면서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되고 있는 세상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에 고생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전에는 다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좋게 말하면 상쇄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민주화운동 경력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장기표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꽤나 많이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표씨는 과거에 10억원대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표씨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도 표했는데 과거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보상을 거절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한 덕분에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고 도지사까지 했는데 뭘 더 보상을 타먹느냐고 보상을 거절한 일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장기표씨는 이 부분은 김문수의 말이 맞다면서 김문수 전 지사 역시도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민주화운동을 한 덕분에 굉장히 많은 득을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 때문에 신문명정책연구원이라는 이런 사무실도 유지를 하고 있으며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바라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있었겠냐면서 독재에 저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면서 당시에 자기 같은 사람은 그때 대학생도 아니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던 사람도 아니라면서 만일에 당시에 장기표씨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어떤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잘못했더라도 대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표씨는 자신들은 대학이라는 해방공간 안에 있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치의식이 높았고 안 한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의식이 낮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화운동만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구민이 민주화운동은 함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해서 스스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장기표씨는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들 식구만 챙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대 교수 출신인 교육부 장관이 80년대 해직 교수 60명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무려 80억 원을 나눠줬었고 이 사람들 중에 광주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더군다나 이들은 대부분 김영삼 정부 때 복직이 되어가지고 해직 기간에 못 받은 월급도 전부 다 돌려받았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들은 민주화운동 출신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대학 총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이사장 등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장기표씨는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재심 법정을 열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사를 무죄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 독재 시절에 부역한 판검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후에 민주화 세력에 붙었고 민주화운동을 유죄라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민주화운동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야 한 사건들이 있는데 억지로 간첩으로 몰렸다거나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는 것들이 재심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고 장기표씨는 자신은 당당하게 민주화운동을 했었고 불이한 집단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으니 그것이 나의 명예인데 그거를 무죄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명예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장기표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전부 때도 지역구 공천이라든가 장관직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이 비례대표 최상위 순번을 제안했으나 이것도 거절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표씨는 현재 정권에서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평생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바쳤었는데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탄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에서 파생된 정권이라면 그러느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팔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정권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 입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항상 트로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자타가 공인한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장기표씨가 이번에 한 인터뷰를 조금 접하고 좀 반성을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마지막으로 장기표씨의 둘째 따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전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표씨의 둘째 딸 보호씨는 자신의 아버지 장기표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장기표는 오랜 시간 감옥, 도망, 고문을 당하고서도 10억 원대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그런 보상금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민주화운동의 진정성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장기표는 서울대 법대 시절 남들은 기피하는 병역을 스스로 다했으며 운동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주사파를 질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마다했으며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리도 고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세금을 축낸다는 이유에서 그런 자리들을 전부 다 고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집권 세력은 장기표 씨의 둘째 딸 보원 씨가 한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좀 들으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